자격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된 영세 중소기업 산업을 보면 식품, 봉제, 건축, 문화예술, 광업, 농업, 산업장비, 운송업, 전기설비사업, 일반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천짧, 수수료만짧, 총만천짧의 비용이 부과되며 등록 후 정부재정지원과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국내외 워크숍 참석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미얀마 전력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피도땡마나 타운십 인근 빠옹나옹 수력발전소 개발사업에 대해 러시아 PTG 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얀마 전력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개최한 국제에너지 주관 포럼에 참석을 하며 여러 전력에너지 관계자들을 만나 원자력, 수력발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도 전력부 장관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전력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 신환경 신규 수력발전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빠옹나옹 수력발전소는 흰마나 타운십 북동쪽 약 32km 떨어진 빠옹나옹강에 RCC 콘크리트 댐을 건설하여 152MW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며 신규 5개 수력발전소 사업 중 하나로 2026년, 27년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민방위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통합정부에서 2023년은 혁명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가잉 지역 살인지 타운십에서 활동하는 달마사이야미 지도자 수완 뚜마웅은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의 혁명을 성공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든 저항단체를 통합하고 가능한 빨리 무장화를 해야 할 것이며 국가관리위원회가 임명한 타운십행정관리사무소 인력들을 대체할 유능한 공무원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무장단체의 화력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행정관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장단체 상황을 봤을 때 1년 안에 혁명을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70%는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사가잉 지역, 마괴 지역, 꺼야주, 신주에서 국민방위군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교전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카인 북부 부띠다웅 타운십, 마웅도 타운십, 신주 파레트와 타운십에서 아라칸 아미와 교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교전에 참여하지 않는 민따 타운십 국민행정관리팀은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속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가 통제하고 있는 타운십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 속도를 높여나가면 국민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카인주 짜옥도 타운십에서 실향민 지원을 담당하는 티마 사야도는 2023년을 혁명의 결정적인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국방부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도 1년 안에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사가인 지역 안바루 타운십 북부에 있는 마을 4곳에서 실향민 30명 이상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4명은 해독제가 부족하여 사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만 실향민 3명이 뱀에 물렸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증가하는 교전으로 인해 실향민들이 수포로 피난을 가면서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버마 파머슈 디컬스 인더스트리에서 생산되는 독사 해독제는 3만 짭 정도 하고 있으며 인도산 제품의 경우 5만 5천 짭에서 6만 짭이지만 운송 비용이 너무 인상되어 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사랑나눔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바자회는 미얀마의 힘든 이웃들 돕기 위한 자산행사로 수익금 전액을 미얀마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후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인 성도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먹거리와 반찬, 후원을 받은 의류와 상품들을 판매할 예정이며 아나바다도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극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 사회의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체 상품권을 판매하여 행사 당일 원하는 제품 구매가 가능하며 현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한 퍼펙트 머니와 B2P 환전소를 외환관리법 38조 위반 혐의로 외환관리법 42조에 의거하여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 블랙마켓 레이트와 USD, 스체인지 레이, 고다인 포렉스 트레이딩 등 15개 무허가 환전상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정식 허가를 받은 환전소 토마스칸 노컴퍼니 리미티드가 미얀마 외환관리법과 외환관리규정 지침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미얀마 외환관리법 22조와 외환관리법 35조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장외시장에서 외환 또는 금거래를 통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허가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미얀마 식약처는 수입위생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입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산하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온라인 통관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온라인 발급을 통해 업무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청 후 인터뷰를 하는데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특급으로 여권을 발행해주는 브로커의 비용은 50만 짝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권 여권 사무소에는 하루 2,500건에서 3,000건까지 신청서가 적수되고 있으며 신청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신청자들은 여권 신청 후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선 온라인으로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시골 출신들이라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사무소 앞에 사기꾼들의 수배 사진을 부착해두었지만 사무소 출입 시 경찰의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업체 등록관리 플랫폼인 마이코를 통한 미얀마 신규 사업자 등록이 기존 1일에서 2일 만에 승인이 되다가 최근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회사의 주주 및 이사 등록 시 기존 폐업 또는 휴업 처리된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가 등록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9개월 동안 미얀마 투자기업 행정부 다이카는 미얀마 회사법 430항에 의거하여 마이코에서 연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게 하는 업체 3,700개를 폐업 처리하였으며 회사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들의 주주와 이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켜 더 이상 신규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2개월 이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창립일 기준 1개월 이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미얀마 기업법 266항에 의거하여 연간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대표적인 재벌 우대자가 국가 비상사태 이후 안전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를 해오다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거친 두 뿌다오 타운십에 있는 리조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국방부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러시아 무기 전시회에도 대표단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은 미얀마 국방부에 수송 장비만 제공을 했을 뿐이며 무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오다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현지 언론사들이 과장하여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으며 2021년 5월에는 현지 언론사 이라와디의 보도 내용처럼 러시아 대표단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우대자 미얀마 여권에는 2020년 4월 이후 입출국 도장이 없지만 싱가포르 고용 패스를 소지하고 있어 전자 입국이 가능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자택의 출입 기록을 보면 2021년 5월 17일에 외출을 하였다가 5월 21일 돌아온 기록이 있으며 러시아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기간은 5월 20일부터 22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은 3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할 수는 없었다고 팩트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은 2021년 미얀마 국방부의 군사장비를 공급한 혐의로 투그룹 회장으로 있는 우대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아들 2명도 같은 이유로 미국 제재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 조치 이후 투그룹의 직원 수는 2011년 6만 명에서 현재 1만 5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계열사인 에그드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대자는 러시아 항공기 제조업체와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